예 김대표님, 이번 회의 제가 아주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겠는데? 바이오톡이랑 좀 얘기를 더 해봐야겠어. 어 자기야. 자기야 나 사고 났어. 뭐? 사고가 났다고? 지금 어디야? 여기 압구정. 일단은 갓길로 차를 빼고 차는 지금 전복된 거 아니야? 전복이 뭐야? 전복 쪽에 들어간 그 전복? 아니 그러니까 차가 뒤집힌 거 아니냐고. 아니 차는 안 뒤집혔어. 근데 자기야 지금 차부터 걱정하는 거야? 아니 차 걱정이 아니고 일단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는 거잖아.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내 걱정을 먼저 해줘야지. 아 걱정돼. 그치? 안 다쳤어? 어 괜찮아. 근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일단은 비아를 피로 나. 피? 어 나 피 안 나. 아니 피나는 게 아니라 피로 노라고. 아 그러니까 피 안 난다니까? 피로 노라고. 아 그러니까 피가 안 난다고 지금. 알파벳 피로 노라고. 그러니까 피. 파킹. 아 파킹? 피로 나져 있어. 어어 피로 놓고. 근데 오빠 내 걱정은 안 해줘? 아니 걱정되지. 지금 차 걱정이 먼저가 아니라 내 걱정이 먼저잖아. 아 차 걱정하는 게 아니라니까. 일단 파킹을 놓고 괜찮아? 괜찮아. 괜찮지? 어 괜찮아. 그래. 일단 보험사를 불러야 돼. 보험? 어 나 생명보험 밖에 안 들었는데? 아니 생명보험 말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. 어 나 자동차 보험 든 적 없는데? 책임보험. 책임? 지금 나한테 책임질하는 거야? 아니 책임질하는 게 아니라 책임보험. 뭐야 오빠가 평생 책임 준다네. 내 말이 바뀌어. 아 그럼 일단은 다시방을 좀 열어봐. 뭐? 시방? 오빠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? 욕한 게 아니라. 아니 욕했잖아 지금. 방금 뭐라 그랬는데? 다시방. 시방? 시방 말고 다시방. 그러니까 다시방이 뭔데? 그 옆에 서랍 있잖아. 그거 열어봐. 아 이거 이 서랍? 어 그래 그래. 이거 내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립스틱인데? 어 찾았다. 뭐라고? 자기야 나 옛날에 잃어버렸던 거 찾았어. 아니 지금 립스틱이 중요한 게 아니라. 맞다. 근데 오빠 찾았다는 거 얘기 안 해줬어? 아니 내가 그때 못 봤다고 하잖아 나도. 이거 진짜 내 거 맞아? 딴 여자 거 아니야? 네 거 맞아. 진짜 내가 2번만 넘어가 준다. 오케이 그럼 그건 됐고. 밑에 보험사 혹시 조이는 거 안 보여? 잠깐만. 어 보여. 어 있지? 그 어디 보험사야? 어 여기 벨비보험사. 어 여기 벨비보험사. 그래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바로 출동으로 해달라 그래. 어 어 알겠어. 그 혹시 사고 난 차야 어떤 차야? 말그림 같은 거 그려져 있는데? 뭐? 말 모양이면 뭐야? 머스탱? 포르쉐? 서..설마.. 세라리? 말이 누워있어 서있어? 저게.. 말이.. 서있어! 아! 그냥 말이 서있고 어.. 페라리? 근데 오빠 말이 뭐가 중요해? 내가 더 중요하지 않아? 아이 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죠. 일단은 자기 잘못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줘봐. 어 사진? 어 알겠어. 어 사진 지금 바로 찍어서 보내줘. 우와 날씨 진짜 좋다. 어 보냈어. 어 잠깐만 사진 볼게. 아니.. 아니 지금 셀카가 아니라 자동차 사고 난 사진을 보내라고. 아 차 사진? 그리고 왜 스노우캠으로 찍어? 안 보이잖아. 아니 스노우 어플이 뭐 어때서? 자기 지금 화내는 거야? 아니 화난 게 아니라 예뻐. 이뻐? 이뻐. 진짜 이뻐? 이쁘다고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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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? 이쁘다고. 알겠어. 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 진짜. 지금 차 상태가 어떤 거야? 좀 긁힌 거 같은데? 오 펑크가 났어. 아 펑크가 났어? 아 그럼 일단은 출동하기 전에 차를 좀 빼야 되니까 뒤에 가서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자. 오 스페어? 스페어가 뭐야? 스페어 타이어. 어 그게 뭔데? 트렁크에 타이어가 있다고. 어 나 그런 거 산 적 없는데? 산 게 아니라 타이어가 있다고. 어 그거 자기가 사놓은 거야? 내가 산 게 아니고 타이어가 있다고. 타이어 없어? 있다고. 없어. 있다고. 없다고. 타이어가 있다고. 근데 왜 화내? 화 안났어. 화냈잖아. 나 화 안났어. 화내지 마. 전혀 안났어.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근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타이어가 뒤에 있어. 가봐. 어 알겠어 가볼게. 플랭크로 열었어?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? 없는 게 아니라 그 바닥을 들어봐. 바닥? 아니 못 받아볼게. 뭔가? 어머 이게 왜 여기 있지? 아 진짜 죽이고 싶네. 이천수같이 생긴 놈 아이씨. 타이어 교환을 하자 일단은. 내가 그걸 어떻게 해. 아니 그 보험사 직원한테 그 타이어를 줘. 아니 근데 오빠 왜 이렇게 짜증을래? 짜증난 게 아니라. 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 왜 소리를 질러. 우리 헤어져. 그래. 차 사고나서 죽었으면 좋겠다. 안녕. 그래. 죽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게. 아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. 아이씨. 아이씨.